소방청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2일까지 전국 농수산물 도매시장 49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소방, 건축, 전기, 가스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조사는 각종 시설 유지관리 실태와 소방안전관리자의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합니다. 또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해 시장 내 전기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상인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 행정지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 한편 2018년 이후 이달까지 일어난 전통시장 화재는 268건에 이릅니다.